와.. 개빡치네 네 반갑습니다 이 경기 돌았습니다 무슨 일이죠? 아 그냥 뭔가 백운구랑 제 스타일과 피전돼가지고 최악의 혼동이 탄생했고 좀 최대한 못 먹더라도 우리 앙정님께서 알려주셨던 그런 그걸 구사하고 싶은데 안 돼요 진짜 이게 내가 하고 싶다고 들으니까 당장 연습해서 어떻게 이렇게 따라 하겠냐마는 최대한 더 신경 써가지고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이동자 뒤로 억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미안해요. 저기서는 안 들리겠지만 미안합니다. 내 마음을 막아줬으면 좋겠어요. 안 돼? 안 돼? . . . 하아 내가 쟤한테 줘야겠냐 나는 공부도 하고 인구도 하고, 창의성도 좋고 포로마 아니면 이긴다고 여러분은 제가 진짜 이길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학습 능력이 없는 거지 몇 번을 봤을 텐데 데이터가 증명을 하셔서 도둑 gost 짧아지게 만들려고 구사를 했는데 대충 아무 근거도 없이 그냥 갈겨 놓고 들어봐 주길 바라는 저런 태도가 나 맘에 들지 않는다는 거 갈 힘만 써서 가야지 대충 때려놓고 쫑나서 어디 맞고 여기 맞고 하지 말자 신곡 신곡차 신곡 centrals 신곡차 신곡차 신곡중 신곡차를 신곡차 신곡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천방뒤치 거리는 절핀 걸금을 돌아가는 짱구의 하늘 Nope 이 테스트를 마시는 양이 주인공에 로ks톱한 수덕이 생겨진 인간을 출방뒤지 마른 스크리아 나도 이 스테이 지키고 안전한 손에 있는 안전한 손을 놓고 이 스테이 점수의 손에 붙여 달려있게 놓고 이 스테이 숙소가 생겨진 이 스테이 지키니 손을 잡는다 이 스테이 지키고 연기야? 넙 솔직히 말하면 한 번에 가는 줄 알았어. 인정 한번 해 봐. 나 이거 올 한 번 인정해. 네. 아.. 아.. 아쉬.. 아쉬웠다. 왕진님이 알려주신 것 같은데 철도 안 많은데 아 이런 쪽이었다 아 막 소리? 아 이건 좀 있어 큰 대진이 없잖아 열심히 한 번 해봐야 돼 어 아 아 아 아 아 뭐야? 이거 뭐 쳐야 돼? 나 안 뒤에 어? 잠깐만 어? 잠깐만요 어? 끝났네? 아 참 이거 진짜 안 되겠다 너 당구치다가 카메라 앞에 가서 뭐 뭐라고? 혼자 중얼중얼하고 뭐라 그랬는데 그때? 혼자 보면 걔 생쇼를 하는 거야 잘 치는 줄 이길 줄 알았구나 아니지 아닌 거 알잖아 장난 안 했어 뭐 내가 저런 새끼한테 져야겠어요 여러분? 막 이런 얘기한 거 같던데 내가 쟤한테 져야겠냐? 나는 공부도 하고 물구도 하고 창의성도 좋고 왜 그런 얘기를 했어 보니까 바람 무시하고 아 진짜 마지막에 너무 날렸다 그럼 여유 있다고 생각했어요? 상심했어 여유가 어딨어 이 판에 상대가 난데 여유 챙겨 유명은 그런 사이즈야 우리가? 목숨 걸고 쳐야지 이 악물고 이 악물고 깡으로 쳐야지 그냥 여러분 징글이라고 투표하셨던 분들에게 추첨 통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날이에요 아름다운 날이고요 호세 부르지 마세요 부탁할게요 이렇게 좀 지나가 한 거 치다가 뭐 할 때 이렇게 아까 나와서 센 척하지 말라고 아... 그래요 여러분 오늘도 배우시잖아요 다 겸손이고 어차피 징글이고 스트로크 배운 거 앙지형님에게 이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알려주셔서 특정한 게 너무너무 많아요 얇게 컨트롤부터 큐거리까지 트트럭 모든 거래... 이런 대로 안 치시잖아 뱀도 쳤어요 뱀도 치니까 이것 좀 저 형네 내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퇴근 전 퇴근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건 없어요 진짜예요 여러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안녕히 계십쇼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